아니 기홍이 팀보다 좀 보죠. 6조 밖에 안 돼, 기홍이 팀? 아니 기홍이는 약간 너무 인각을 많이 해서 그래. 쓸데없이 강하게 가지고 맨날. 아 근데... 저는 대회 연습한 거예요, 팀으로. 아 팀이 좀 부르긴 하네. 아니 대회 선수들밖에 없잖아요, 애들이. 아... 엔조... 엔조 난 발신 안 쓸 듯. 절대 안 쓸. 아, 기홍이 때문에 첼시했다 우리 그때. 그러니까... 진짜... 뭐 엔조 참 뽑기 장만 축신축신하더니... 진짜요. 쿠르투아만 성능이고... 나버린다 그냥 다 썩었네. 덕대에 강화하다가 1도 날려가지고... 네? 맨날 강으로 날린다니까요. 하하하! 호성이 팀 뭐죠 한 번? 제 팀이요? 예. 올 미페. 현역까지. 어? 길이잖아. 죄송합니다. 시경이 배달 시켜가지고... 저거가 시킨 게 아니라... 뭘 시켰어요, 저? 디저트가 있는데? 커피가 아니라? 커피 먹는다며? 아니 커피 먹는다며? 리뷰야, 리뷰. 진짜야? 다 영주 된다고. 아니 커피만 시키라니까. 밥 먹은 이제 1시간 됐는데. 밥 먹은 진짜 1시간 됐어 얘네. 아니 호성이 팀 뭐 하셨잖아. 뭐 까봐. 까봐. 짝발 두 명 쓰는 거? 어디에요? 위에. 엘리엇이랑 살라 쓰는 거? 얘는 그냥 현역 그냥 가면서... 얘 쓰면 돼요. 근데 현역 그냥 받으려고 하면 쓴 거예요. 디씨 닮은 진짜 부럽다. 저건 진짜... 아니 똥 물리했는데 호성이 팀을 좋긴 해 근데 이건... 빨리 없긴 해. 많이 엮긴 해. 안 좋은 게 없어. 미페에도 좋고. 성능도 좋고. 근데... 아쉽다 그냥. 너가 뭐가 아쉬워? 거 CBT 뭐지 얼마나 아쉬웠는지? 11조. 저 질이 나와. 나 처음 들어봐. 은완코 카누. 약발 3을 쓰네? 내 안에 작은 카페. 나한테 내 안에 작은 카페. 봉훈씨가 약발 3까지 양발이라고요? 야 그 새끼가 그냥 싸이배라니까 믿으면 안 돼요. 약발 3도 양발이야 여러분들. 야 베테랑 비달 이러고 있다. 야... 언제 쪼? 진짜?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좀 인정이긴 해. 어? 아니 급여 2집에 저스탯이면 개좋지. 아니 2024년이야. 샛백에 호먼트 블랑 젖딱을 쓰고 있잖아. 와 뭐야? 오늘 팀 진짜 개쌉하다 이거는. 냄새 개났네 진짜. 제일 좋아 보이네. 고젠스랑 카드로는 좋아 보이네. 근데 시각형 풀병 안 쓰지 않나요? 그니까. 사회생활 풀병 안 쓰잖아. 후방대기 이런 거 하잖아. 마티오스는 좋은 거 인정. 뭐 저 양발이니까 봐줘. 뭐 피고 셀만 하지. 근데 MC 비해라 베테랑 비달. 뭐 혼란치 할 자격이 없는데? 제 팀은 짝발이 많거든요? 근데 당신 팀보다 훨씬 좋은 거 같아요. 그건 제가 짜드렸잖아요. 뭘 네가 짜요? 제 팀 봐주시지 한 번? 근데 이게 시계팀은 낫잖아 솔직히. 아 내가? 훨씬 낫죠. 내가 앙리 피고 쟤 누구냐? 코리키크. 개아키티씨 내가 다 추천했구만. 네. 실제로 안 보인다. 미칩니다. 미칩니다 진짜. 1위를 빼면 6조. 6조보다 좀 치겠지. 아니. 팀을 다 왜 못 짜는 거 같지? 뭔가 드레프트 이번에. 다음 드레프트는 저랑 기용이랑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. 아휴 실버. 그때 왜냐하면 이제.